명인 명창 풍류람과 가진 호세아 시켜 교훈 대웅 앞시우고 일동 제압소 통양아 방패 천룡 안장 마룰도 팔도 풍류나마 성시도 짓고 활업도 있어 하루마리 뭣도 알고 간드러진 풍류나마 수백 명도 모아 갈지 차라변 찬장만 호요팔뚜강산 규영 정상도 해백산 닭둥강을 규영 전랄도 지리 설론 섬진강을 규영 정상도 해백산 닭둥강을 규영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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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